이스마일리아 나무 한 그루 없는 평평한 들판이었다. 군데군데 도랑이 흘렀다. 어디나 검은 땅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음산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내 호사스러운 작은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셈이었다. 소라개처럼 안락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옛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란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미련한 여자와 함께 아주 작은 땅떼기에 눌러앉아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번식하고 안달하고 썩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늘 똑같은 여자와. 양식 있는 남자가 매일, 매년 한 여자를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결국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수많은 남자가 견디는 척한다. 나 자신은 한 번도, 결단코 한 번도 친밀한 관계가 열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열두 시간이 최대의 한계다. 그러나 사실 여덟 시간도 지루하다. 예를 들어 이사벨라에게 생긴 일을 보라. 우리가 피라미드 정상에 있을 때 그녀는 번뜩이는 재능이 돋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강아지처럼 유연하고 장난기가 넘쳤다. 만일 내가 아까 그곳에서 그녀를 새 아랍 자객의 손에 넘겼다면 그냥 나 혼자 내려왔다면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그녀를 버리지 못하고 그녀가 내려오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그 어여쁜 여자는 천박하게 악을 쓰는 매춘부로 보기만 해도 역겨운 여자로 변해버렸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도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가. 라건다는 밤을 뚫고 순조롭게 미끄러져 갔다. 이제 오페라의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할까? 베르디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아이다는 어떨까? 그래 아이다여야만 해. 이집트 오페라 제일 잘 어울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는 목소리가 유난히 잘 나왔다.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즐거웠다. 빌베이스라는 작은 도시를 통과할 무렵 나는 아이다가 되어 일장을 마무리 짓는 아름다운 노래 누미 삐에따를 부르고 있었다. 30분 뒤 자가지구에서는 아모나스로가 되어 마뚜레, 뚜, 신요레, 뽀센떼를 부르며 이집트의 왕에게 에디오피아 포로들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아라바사를 통과할 때는 라마메스가 되어 푸찌암리, 아돌이 이노스 빛디를 부르고 있었다. 차창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으므로 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노래는 길가의 오두막에서 코를 걸고 있는 펠라힌의 귀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들의 꿈과 뒤섞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스마일리아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 6시로 우유를 뿌려놓은 듯 희뿌연 하늘 높이 해가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다와 함께 무시무시한 지하 동굴에 갇혀 오, 때라, 아띠오, 아띠오발레, 딥비안띠를 부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나는 호텔로 차를 몰았다. 호텔 직원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다그쳐 남은 방 가운데 가장 좋은 방을 얻었다. 그럼에도 침대의 시트와 담요는 25명의 씻지 않은 이집트인들이 25일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손으로 그것들을 벗겨내고 그 직후에 살균 비누로 손을 씻었다. 대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런 다음 자명종을 맞추어 놓고 두 시간 동안 푹 잤다. 아침으로 토스트 한 조각과 계란 반숙 하나를 주문했다. 식사가 도착했을 때 정말이지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벌써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다. 10cm 정도 길이에 윤기가 흐르는 새카만 곱슬머리 한 올이 반숙의 흰자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참기 힘들었다. 나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을 나와버렸다. 아띠오 나는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옆을 지나갈 때 돈을 집어던지며 덧붙였다. 아띠오 발레 디비안티 그것으로 나는 호텔의 더러운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렸다. 나는 신하의 사막으로 향했다. 정말 황홀한 기분 전환이었다. 진짜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인데 신하의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사막 위에는 약 220km 길이의 좁고 검은 타맥 도로가 깔려 있었다. 반쯤 간 곳에 이 도로의 단 하나뿐인 주유소와 함께 오두막 몇 채가 모여 있었다. 그 휴게소 이름은 비르라우드 살림이었다. 이곳을 제외하면 내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뿐이었다. 아주 더운 철이었다. 따라서 차가 고장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마실 물을 가져가야 했다. 나는 비상용 물통을 채우기 위해 이스마일리아의 간손도로 있는 자파점 앞에 차를 세웠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이야기를 했다. 주인은 아주 지저분한 결막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눈꺼풀 안쪽에서 염증이 아물면서 생긴 육아조직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눈꺼풀이 천막을 친 것처럼 눈알 위로 들어 올려져 있었다. 불결한 모습이었다. 나는 끓임물 일길런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의 뒤를 따라 지저분한 부엌으로 들어가 그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 하자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솟해봤더니 팔아핀 난로에 올려놓았다. 난로에서 작고 노란 불길이 피어오르며 연기를 내뿜었다. 주인은 난로와 그 성능이 몹시도 자랑스러운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감탄하는 표정으로 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웃고 그는 나더러 가게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준비가 되면 물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고 그곳에 그대로 서서 사자처럼 소트를 지켜보며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그때 아침에 보았던 계란 반숙이 갑자기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분도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달걀, 흰자위, 머리카락 반숙이 물컹한 흰자위에 박혀있던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 것이었을까? 주방장의 머리카락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주방장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은 것은 언제일까? 아마 평생 머리를 감은 적이 없을지도 몰랐다. 그럼 좋다. 그럼 좋다. 그의 머리에는 거의 틀림없이 해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방장이 반숙을 펜에서 접시로 옮길 때 그의 머리카락이 반숙으로 떨어졌을까? 만사에는 이유가 있다. 이 경우에 그 이유는 분명했다. 주방장의 머리가죽은 화농성, 지루성 농가진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만 부주의했으면 삼켜버렸을 그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는 수백만 마리의 병원성 구균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균의 과학적 명칭은 잊어버렸지만 그 주방장이 화농성, 지루성 농가진에 걸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느냐고? 물론 자신하지는 못한다. 자신할 수 없지. 하지만 만일 그가 화농성, 지루성 농가진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백선에 걸렸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것은 수천만 마리의 진균이 그 끔찍한 머리카락 주위에 달라붙어 내 입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이 끌래요? 주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끌케놔 두시오. 8분만 더 기다립시다. 내가 티프스에 걸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요. 나는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가능한 한 담수 자체만 마시지는 않는다. 담수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물론 차나 커피로는 마신다. 그러나 그럴 때도 병에 담아 파는 빛이나 몰번에 물을 사용한다. 수돗물은 피한다. 수돗물은 끔찍하다. 하숙으로 버린 물을 다시 갖다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끓다가는 김으로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주인이 말하면서 씨에 굳자 녹색이가 드러났다. 나는 직접 솥을 들어 안에 든 것을 내 물통에 부었다. 이어 가게로 돌아와 오렌지 여섯 개, 작은 수박 하나, 포장이 잘 된 영국제 초콜릿 하나를 사서 다시 라곤다에 올라탔다.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몇 분 뒤 라곤다는 탐사호수 바로 위를 흐르는 수에즈 운하에 걸려있는 다리를 건넜다. 앞에는 뜨거운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검은 리본 같은 좁은 타맥 도로는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라곤다는 평소처럼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다. 차창은 활짝 열어두었다.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오븐의 숨결 같았다. 정호가 다가오고 있었다. 해는 차의 지붕 바로 위에서 열기를 뿜어댔다. 차 안의 온도계는 4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적당한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약간 더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때 나는 크림색 아마포 슬랙스, 하얀 에어텍스 셔츠, 짙은 이끼색의 가장 예쁜 거미줄 넥타이 차림이었다. 아주 편안했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가면서 오페라를 하나 더 공연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했다. 라조콘다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첫 합창에 몇 마디를 부르고 나자 땀이 약간 났다. 나는 서둘러 막을 내리고 대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라곤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갈이 사는 땅을 달리고 있었다. 중간에 있는 비루라우드 살림의 주유소에 이르기 전에 적당한 곳을 찾아 차를 멈추고 사막을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한 시간 전 이스마일리아를 떠난 이후로 차 한 대, 동물 한 마리 보지 못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풍경이었다. 시나이는 진짜 사막이었다. 나는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목이 말라 오렌지를 하나 까먹었다. 나는 하얀 토피를 쓰고 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안락한 소라계에서 나와 햇빛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좋게 1분 동안 기란 가운데서 꼼짝도 않고 서서 주위의 찬란함에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불타오르는 태양, 광대하고 뜨거운 하늘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방이 노란 모래로 이루어진 크고 창백한 바다였다. 딴 세상이 온 것 같았다. 도로의 남쪽으로 멀리 산이 보였다. 타나그라 토기 색깔의 헐벅고 창백한 산들이 햇볕을 받아 파란색과 자주색으로 뿌옇게 빛나고 있었다. 산은 갑자기 사막이로 불끈 솟아오르듯이 나타나더니 어느새 하늘만 남기고 열기의 아지랑이 속으로 희미해지고 있었다. 압도적인 적막감이 밀려왔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새소리도 벌레소리도 없었다. 찬란하고 뜨겁고 비인간적인 풍경 한가운데 홀로 서 있으니 묘하게도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행성에 목성이나 화성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더 멀고 더 황량한 어떤 곳 풀 한 번 자란 적이 없고 구름 한 번 붉어진 적이 없는 어떤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차의 트렁크를 열고 채집 상자, 포축망, 흙손을 꺼낸 다음 도로를 벗어나 뜨겁고 부드러운 모래 속으로 들어갔다. 사막 속으로 100미터 정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눈은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전갈이 아니라 전갈의 집을 찾고 있었다. 전갈은 어두운 곳에 서식하는 야행성 생물로 낮에는 종류에 따라 돌 밑이나 굴 안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진 뒤에야 먹이를 찾아 나섰다. 내가 찾는 오피스토프 탈모스는 굴에 사는 놈이었기 때문에 돌을 뒤집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굴만 찾아다녔다. 그러나 10분, 15분이 지나도록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미 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차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돌아가며 눈으로는 여전히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막 도로에 발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아스팔트의 가장자리에서 30cm도 떨어지지 않은 모래에 전갈의 굴이 눈에 띄었다. 나는 채집 상자와 보충망을 옆에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흙손으로 조심스럽게 구멍 근처에 모래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이 작업만 시작되면 흥분해 몸이 떨렸다. 마치 보물찾기 같았다. 더더 아니고 막 피를 휘저울 만큼의 위험이 따르는 보물찾기 모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서 나는 가슴 속에서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그 녀석이 나타났다. 오 이런 이렇게 큰 놈이 거대한 앙컷 정갈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오피스토프 탈무스가 아니라 반디누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놈 역시 굴 속에 사는 아프리카 정갈이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앙컷의 등에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열네마리의 아주 작은 새끼들이 붙어있었다. 어미는 길이가 적어도 15cm는 되어보였다. 새끼들은 작은 리볼버 총알만한 크기였다. 어미는 나를 보았다. 아마 평생 최초로 본 인간이었을 것이다. 어미의 집게발은 넓게 벌어져 있었다. 꼬리는 물음표처럼 등 위로 높이 감겨있었다. 당장이라도 공격할 태세였다. 나는 포축망을 집어들고 어미의 배 밑으로 미끄러뜨린 다음 얼른 잡아챘다. 어미는 몸을 비틀고 꿈틀거리며 꼬리 끝으로 사방을 사납게 공격했다. 독 한 방울이 그물 사이로 떨어져 모래밭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어미를 새끼들과 함께 채집상자로 옮기고 뚜껑을 닫은 다음 차에서 에테르를 가져다가 상자 위쪽에 작은 거주 구멍을 통해 안에 패드가 푹 젖을 때까지 부었다. 내 수직품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면 이놈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일까. 물론 새끼들은 죽으면서 어미의 몸에서 떨어질 터였다. 그러나 나중에 풀로 새끼들을 원래 있던 모습 비슷하게 붙여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나는 새끼 14마리를 등에 짊어진 거대한 암컷 판디누스의 자랑스러운 소유자가 되는 거야. 뿌듯한 만족감이 찾아왔다. 나는 채집상자를 집어들어 포축망 흑송과 함께 트렁크에 집어넣고 차에 내 자리로 돌아가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시동을 걸었다. 나는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울수록 천천히 운전을 한다. 이제 아주 느리게 차를 몰고 있었다. 중간 휴게소인 비르라우드 살림까지 가는데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렸던 것 같다. 그곳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곳이었다. 왼쪽에는 주유 펌프 하나와 나무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오른쪽에는 오두막이 세 채 있었는데 모두가 독이 제조용 오두막 만한 크기였다. 나머지는 사막이었다.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2시 20분 전이었다. 차 안의 온도는 41도였다. 이스마일리아를 떠나기 전에 물을 끓이느라고 법석을 떠는 바람에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을 깜빡 잊었다. 눈금은 이제 2갤런이 약간 못되는 양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슬아슬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펌프 옆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적 단추를 눌렀다. 음을 맞춘 4개의 경적에서 쏜자 밀라에 들어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경적을 눌렀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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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